하느님의 자비와 운충을 곱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재를 외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세요. 고해성사를 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신부님 저는 옆집 아줌마를 싫어해요. 아니 왜요? 옆집 아줌마가 교훈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아줌마는 저를 화나게 만들어요. 아니 뭐 어떻게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그 아줌마는 항상 비싼 옷만 입고요. 그리고 명품을 자랑하고 아주 부자인 척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무시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남들 험담하고 이러는 거 예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험담이요? 아니 이거 사실이에요. 신부님 제 말이 못 믿어지시면요. 지금 동네 나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온충을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윤죄를 내유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세요. 교훈님 고백하시면 됩니다. 형제님 그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그때 편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 제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네 물론이죠.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사와주시고 저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아주 큰 죄를 지어도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깊이 회개한다면요? 그게 살인인데도요. 형제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실수로 몇 년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에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자수는커녕 도망쳤습니다. 그럼 저 법적인 처벌은 아직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 20년을 도망쳤습니다만 정작 저의 영혼은 20년간 제의식이라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와서 고백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전 곧 죽습니다. 신부님. 대장아 말기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과 그 유가족들을 만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네. 오르신 결정 내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마땅한 처벌을 받고 형제님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 형제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벌써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 이 고해성사가 끝나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유가족들한테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든지 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고백해보시겠어요? 그 사건은 교통사고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입니다. 가양동에서는 친구 생일날 술 한잔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20년 전 가양동이요? 1995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가양동 뺑소니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접니다. 아빠! 아빠 일어나! 제가 어떻게 이 날을 잊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는 새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은 터라 빨리 집을 가야 되겠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 그러니까 인도로 들어선 거예요. 그때 끈을 잡았지만 이미 때는 돼지인 것 같네요. 이미 때는 돼지인 것 같네요. 저는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그런데 눈을 뜨보니 한 꼬마 아이가 그 차 여친 남자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저를 향해서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병원에 데려가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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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부님 너무 잘 데려다니세요. 우리 아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병원에 데려다니셨어야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죽을 놈입니다. 신부님 제가 죽을 놈이에요. 신부님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몸으로 혼자 상당히 오신거예요? 제 아들이 자리사다주세요 말씀 그만하시고 좀 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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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더라구요. 저에게, 저에게 잘못한 일을 아빠, 아빠 없이 나 못 살아 아빠, 아빠 일어나 봐 저에게 잘못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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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아멘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에게 잘못한 일을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보석 저에게 잘못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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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